정밀금형 사출성형조립산업의 변화와 혁신 금형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기업 INM 주식회사 1990년 성원정밀이라는 금형제작전문회사로 시작한 INM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2003년 최적화된 생산공정과 기술집약적 생산체제를 갖추고 제품 디자인, 설계에서 목업제작 및 사출금형제작, 양산제품까지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하는 금형전문기업입니다 INM은 축적된 기술을 좀 더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국제품질규격인 ISO 9000이 인증을 획득 2007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며 자사기술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융합기술생산센터 입주기업 심사에서 기술과 장비 등을 인정을 받아 금형사업부가 입주 직원 평균 연령은 37세로 젊은 층을 채용하여 현장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통해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INM의 주요 생산품으로는 IT중심의 센서와 광케이블 접속함, 정수기, 자동차 부품, 장난감, 가전제품, 미용제품 등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INM 주식회사의 뉴 비즈니스 강태공들을 위한 휴대용 낚시 케이스 아리아플라이 최근 국내 낚시 산업이 활성됨에 따라 INM은 700만 낚시인들을 위한 휴대용 플라잉 낚시 케이스 아리아플라이를 개발하였습니다 아리아플라이는 케이스 본체와 분리가 가능하며 뚜껑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색의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낚시 후 물에 젖은 훅을 말려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패드 전체가 자석으로 돼 있어 말리지 않은 훅을 형태의 변형 없이 손쉬운 보관이 가능하며 케이스 뚜껑에 통풍구를 만들어 자연건조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또 훅 종류마다 다른 패드 사용이 가능하고 훅 보관 시 배열이 자유로우며 피내 이중 장치가 되어 있어 훅이 쉽게 떨어지거나 휘어짐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리아플라이는 특허 출원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국내와 더불어 일본,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절약을 발휘할 것입니다 디자인 상품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위한 모든 생산 공정을 다루는 INM은 언제나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약속합니다 INM 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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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